nugail 자 여러분들 3건 ul 조합은 또 처음이죠 형 뭐 먹어예요 ? 지금 피자! 피자를 먹고 있어요. 피자 누가 줬어요? 일본에 와서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벌써 120명 불팡 아니 피자 누가 줬어요? 피자 팬분들이 선물로 서포트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진짜 우리 팬분들의 정말 큰 사랑으로 맛있게 피자 보통 형 오늘 저희 뭐 먹었죠? 저는 피자도 먹고 치킨 치킨도 먹고 김밥 치킨도 먹고 다 먹고 있어요. 맛있는거. 이 세상에 맛있는거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도 행복한 날이 없나요. 방금 제가 댓글을 봤는데 형 어디 학교를 가면 이런 선배가 있네요. 어... 어디 학교요? 바로 BIT학교인가요? 바로 BIT학교 나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 어휴... 너무 많이 먹는데? 오늘 공연 수고했어 아... 요엘 선배 어... 요엘 선배 연극부에요 세건이 형 세건이 형 무슨 부에요? 저는 이제... 안기고요 안기고요? 안기고요? 네... 안기고요 또 이렇게... 여러맨 듬뿍 저희 내일 특별 사인회가 있어요 내일 또 사인회가 있죠 사인회가 있는데 네, 사인회만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니까 긴장돼요 맛있네요라고 맛있네요 세곤이 오빠 눈 괜찮아요? 저 눈은 다리키 났어요 원래 저희 형이 다리키가 잘나는 그런 체질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돼도 안써요 그냥 다리키 나면 안돼도 살고 있습니다 다리키를 트레이드마크로 쓰는 그런 아이돌은 또 없으니까 저 나중에 예명부 다리키 못 썼다고요 준 여기 있어요? 어,준이 지금 앞에서 그 지금 여기가 공연장이라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대기실이거든요 오늘도 고마워 저희도 항상 고마워 형 유럽에 만나요? 유럽? 어 또 선배 또 우리 형 아 지금 저희 아 근데 이거 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제 또 단체의 이제 포토를 준비해야 되므로 이제 여기까지 안녕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그